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메가스터디 강사 김종우입니다. 겨울방학을 맞이해서 이제 학습법 영상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려봅니다. 제목 보고 오셨어요? 제가 이렇게 정해놨죠? 운전해본 사람 저는 어릴 때 운전을 그렇게 하고 싶었거든요. 아니 공부행위하는데 운전 얘기 왜 했을까? 잘 보세요. 제가 운전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께 학습법 이야기를 살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운전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인공지능께서 그려주신 거예요. 운전하는 모습을 그려줘. 이렇게 그려줬더라고. 여러분 운전을 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 캐스트 돌아가기 전에 물어봤거든요. PD님한테. 운전면 아직 없으시대. 운전을 하고 싶으시대. 운전을 되게 하고 싶거든. 저는 그랬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운전이 되게 하고 싶었어요. 누굽니까? 접니다. 진짜로. 남자고 기계 좋아하고 자동차 좋아하고 그런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해서 뭐 예를 들면 버스를 타고 택시를 타면은 그때는 다 스틱이었잖아요. 그래서 봅니다. 저 아저씨 발도 보고 바로 어떻게 누르는 거야. 1단 2단이 어디야. 관심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저는 어릴 때 자동차 관련된 어떤 직업을 가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진짜로. 되게 좋아합니다. 운전 되게 빨리 하고 싶었거든요. 운전면을 땄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열심히 하죠. 자 근데 이 운전을 하다 보면 되게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겨요. 운전할 때 바로 코암만 보는 게 아니고 멀리 보는 게 중요하거든요. 자 봐봐. 그 초보 운전 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있죠. 이렇게 운전을 한다면서요. 보통 이렇게 우스갱스럽게 약간 우스꽝스럽게 보일 때 아! 아! 어! 어떻게 이렇게 운전하잖아. 어? 자세는 이게 맞는데 보통 익숙한 사람은 그렇게 운전을 안 하죠. 그죠? 이렇게 운전하면 뭐가 문제냐면 자꾸 여기 내 코암만 보려고 해. 초보 운전은 그래. 제가 운전 연습을 되게 잘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네이블에 대해서 미안하긴 한데 제 친구, 제 친동생, 그리고 친척도 한 4명 정도는 제가 운전 연습 시켰어요. 그리고 운전면허 학원 안 보냈습니다. 그 정도 해요 제가. 그 정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시험장도 같이 따라가서 같이 다 따게 해주거든요. 운전을 좋아해. 근데 처음엔 다들 여기만 봐. 이렇게 이렇게 보면서 어허허허허 어허허허허 근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운전이 좀 익숙하신 분들은 멀리 봐요. 내 차 앞에 있는 본넷이라고 하죠. 보닛? 보니 그 앞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보지 않아. 천천히 가서 뭐가 있나 하고 그때 난 살짝 보지 원래 평소에 이렇게 운전해요. 멀리 보고 운전하면서 내 차에 감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왜 멀리 보고 운전하라고 이야기하는지 혹시 아세요? 그렇게 멀리 보면서 나의 진행 방향을 정확히 봐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만 본다고 내가 차선이 중앙에 있는 걸 알겠어? 못 봐. 멀리 봐야 내가 정중앙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공감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건 여러분 운전 안 하시니까 근데 들어보세요. 원래 그렇습니다. 진짜로. 운전은 잘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고 나거든요. 저는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하는데 멀리 보면서 내가 차선의 중앙에 잘 있는지 나의 진행 방향이 잘 맞는지 그리고 좌우 뒤를 항상 확인하잖아요. 운전은 그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그래야만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바로 코앞만 보고 가잖아. 저기서 뭐가 튀어나오는지 그거 못 봐. 시야가 좁아가지고 튀어나오는 순간 그거 사고 날 수 있어요. 저기 멀리서 공사하고 있는 게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만 보고 있어. 공사장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큰일 난다고. 멀리 봐야 된다고.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거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멀리 보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이번 겨울방학을 지금 이 캐스트가 올라가는 게 아마 현역 친구들이 올라갈 텐데 우리가 지금 이 겨울방학을 잘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럼 겨울방학만 보면서 이야! 여기만. 겨울방학만. 이거는 조금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때 에너지를 다 쏟아버리잖아. 뒤에 가서 지칩니다. 여기만 바라보잖아. 겨울방학 끝나고 나면 뭘 해야 될지 방황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진짜로 멀리 보고 준비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발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한다? 멀리 보는 게 중요하다. 멀리 보세요. 멀리. 근데 그 멀리가 선생님 몇 번 수능 보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수능을 몇 번 보라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있는 위치에서 수능이라고 하는 결승전 목적지가 있다면 거기까지를 멀리 보면서 준비하라는 거지 그 목적지를 미루라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렇게 받아주시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어느 정도 지점을 지나고 있는지 지금 나의 상황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돼요. 운전을 하는데 되게 다양한 일들이 있거든. 제 캐스트를 한 번이라도 보셨습니까? 제가 이 캐스트를 찍는 올해 여름에 20년 만에 처음으로 제가 사고가 났어요. 20년 무사고 경영이 이번에 깨졌습니다. 사고가 났는데 이제 수리비가 되게 많이 나왔거든. 크게 나진 않았는데 수리비만 보면 되게 크게 난 사고가 났어요. 아무도 다치지 않았고 다행스럽게도 크게 난 것도 아니면 콩 박았는데 와당창 깨져가지고 그렇게 된 것 뿐이야. 어쨌든 사고가 나봤는데 이게 이 사고가 난 것도 어떻게 난 거냐면 잘 보세요. 우회전을 할 때 내 앞에 있는 차가 지나가면 그 앞차를 봐야지. 앞차를 봐야지. 천천히 갔거든. 근데 이렇게 저기서 생생 달리는 도로에 합류하는 구간이야. 도로에 이렇게 합류하는 구간이라고. 그럼 여기서 차가 오니까 나는 앞차만 보는 게 아니고 여기서 오는 차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차가 이만큼 떨어져 있길래 오나? 하고 본 다음에 돌았더니 멈춰있는 거야? 차가 우쿵 박은 거예요. 제가. 그렇게 박았거든. 그 썰은 어딘가 캐스트에 있습니다. 박았어요. 내 상황을 잘 파악하지 못하면 사고가 납니다. 앞에 차가 멈출 거를 예상을 하고 가야 되는 거야. 여러분 수험생활 역시 마찬가지야. 수험생활을 준비할 때 어? 가다가 가다가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혹시 모르는 겁니다. 진짜 다양한 일들이 있어요. 누가 코로나 터질 거를 생각했겠어? 누가 입시 제도가 중간에 갑자기 저렇게 이슈가 터질 거 누가 생각했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멀리 보고 내 상황을 파악하고 정속주행하면서 잘 가야 됩니다. 해서 이번 겨울방학을 맞이할 때 제가 고3, 고2, 고2를 따로 이제 촬영을 할까 하다가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같이 묶었습니다. 고3 친구들은 진짜 이제 수험생으로서 온전하게 집중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기회입니다. 고3 친구들 잘 생각해봐. 선배들한테 들었겠지만 개학을 하잖아요. 내년도 고3, 3월달 개학하잖아. 공부할 시간 진짜 없을 겁니다. 진짜로. 학교생활 내신공부 무슨 무슨 생기부 점검 등등등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이 이 두 달 정도가 온전하게 수험생으로서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시간입니다. 선생님, 저 여름방학 있잖아요. 가보세요. 수시 준비 안 합니까? 요즘에 자수서 잘 안 쓰지만 생기부 점검 안 해요? 바쁩니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셔야 돼. 근데 그 기회라는 생각을 진짜 미안한데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만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수험생이 다 하고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지. 그죠? 이렇게 보시고 그래서 혹시나 수험생으로서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방법적인 게 좀 궁금하다. 멘탈 어떤 멘탈적인 측면에서 준비가 필요하다. 그러면 같은 옷을 입고 있긴 한데 N수생 대상 캐스트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보세요. 참고로. 고2, 고1 친구들은 아직은 내신입니다. 얘들아 그 내신 공부나 수능 공부를 자꾸 구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제가 현장 학교에서 한 7년 정도 근무를 하다 보니 이 문제는 아무리 봐도 수능형 문제랑 관련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있어요. 하지만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교과서와 함께 학교 수업에 충실해야 되잖아. 그게 쌓이면 그게 수능 공부가 됩니다. 물론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이나 어떤 사고력 측면에서 조금 다른 게 있긴 합니다만 내신 공부 따로 수능 공부 따로 자꾸 나누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지금은 일단 내신 공부에 더욱더 집중하면서 내신 관리를 좀 해보시고 내신 관리하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마음이 불안하면 그때 수능 문제집이나 이런 걸로 점검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 아이들이 고2쯤 되면 선생님 저는 정실로 해요. 수시 포기했어요. 근데 제가 어제도 조교랑 새벽같이 같이 일하면서 조교한테 물어봤다. 나 내일 무슨 얘기 할까? 물어봤거든. 고3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 뭐 있어? 망설임 1도 없이 두 명의 조교가 똑같이 얘기합니다. 뭐라고? 절대로 수시 포기하지 말라고. 진짜로. 끝까지 수시 포기하지 말라는 얘기는 여러분 선배한테 물어보세요. 다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셨죠? 미리부터 선생님 저는 정시밖에 없어요. 저는 수시 포기했어요. 그러지 말고 할 수 있는 데까지 끝까지 해보셔야 돼.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작은 습관들이 모였을 때 어떤 도전을 해서 끝까지 해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자꾸 하다가 좀 안 될 것 같으면 이거 해서 안 될 것 같은데? 됐어. 안 될 것 같은데? 됐어. 이게 어느 순간 여러분의 경험으로 추측되면 이게 습관이 됩니다. 그러니 안 돼도 안 될 것처럼 보이지만 일단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보는 자세가 쌓였을 때 수험생활을 맞이해서 더욱더 잘 이제 이겨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면서 여러분의 수험생활에는 운전이죠. 운전하는 거예요. 이제 운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정속주행하세요. 가속해서 급가속 보어억! 길은 다 쓰고요. 오래 못 갑니다. 금방 고장납니다. 고장나요. 연비 운전하세요. 과속할 필요도 없고요. 급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꾸준한 게 제일 좋아요. 꾸준하게 을짜!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선생님! 저 이번 겨울방학 때 완전 승부 볼 거예요. 이야! 지칩니다. 지쳐요. 진짜로. 그러니까 정속주행과 연비 운전을 하시면서 목적지를 뒤로 미루지 말고 미루는 거 아니야. 목적지까지 큰 사고 없이 큰 돌발 사고 없이 안전하게 그냥 정말 무난하게 기복이 크게 없게 이렇게 끝까지 완전히 정시에 정식하게 도착하시기를 제가 긍정의 힘을 가득 담아서 응원하고 응원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메가서디 김종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